출발 모자 다 옆으로 넘어갔어 아이 귀여워 결혼하고 나서 굳이 비교를 하자면 내가 한 5년 동안 놀러 가는 데를 한 1년에 다니는거든 나랑 결혼을 했으니까 어쩔 수가 없다 다음 생에 강철이랑 사시는 분께 말씀드릴게요 그녀는요 여행을 참 좋아해요 길거리에서 천막 치고 자는 것도 좋아하고 무슨 천막이 아니라 텐트지 아무튼 거지같은 여행을 참 좋아해요 요란 야아아 야아아 가야지 도착 도착 이리와 여행을 지냈습니다 도착 도착 마다니스 엄마 커피 좀 해먹고 오로로 같이 생겼네 제 크롬쌍 좋아해 아빠가 짓게 저거 타자 이리와 아빠가 짓게 거기다가 빡 담아 이리와 이리와 이거 먹고 싶어? 이거 먹을까?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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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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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